19개월경우 어떻게 오는지 모른다. 애들 왜 이렇게 말랑하지? 하지만 여러분, 절대 방심하면 안 돼. 여기는 베린이와 핵과 초고수가 공존하는 배틀그라운드. 쟤 빠르다. 내 층가 있다, 그치? 쟤 빠르다. 어디갔지? 와, 얘는 겁도 없나? 같이 내리는 거 못 봤어? 나까지는 그렇게 빨리 내려놓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파밍하지? 내가 걸어와서 잘 상상을 못한 건가? 파밍 다했다. 바로 복음 먹으러 가도 되겠네. 베리? 음, 방금 전에 훈련장 갔다 왔는데 배를 샷바리 좀 엉망이었던 것 같아가지고. 일단 첫판은 M4를 써봅시다. 올빙고 하면 앞에 사람. 딱 숨겠다. 하나, 둘, 셋. 그렇게 엄폐를 안 끼고 싸우면 죽어요. 수직. 8배율. 조끼 뭐야, 조끼 완전 새 거야. 좋은데. 조끼 소리 들리지 않아. 안 떨궜다. 그냥 쭉 갈걸. 먹을 수 있겠다, 그치? 그래, 쭉 갔으면 좋았을걸. 게리 내려서 봤다. 뭘, 니 먹혔을까? 먹고 있을까? 언제 마주칠까? 뭐야, 왜 없지? 꼭대기에 떨어졌나? 여기 딱 보여야 되는데, 내 예상으로는? 왜 없죠? 어, 여깄다. 어, 여기 있다. 어, 내꺼? 어, 내꺼? 어, 내꺼? 어, 쟤 못찾았어. 아, 내꺼? 아, 내꺼? 아, 내꺼? 아, 쟤. 아, 쟤. 아, 이거 핵같아. 생긴게 너무 인상 차이가 핵같아. 뭔 말인지 알아? 그, 그 약간... 아, 저기도 있어. 어떡하지? 갑자기 너무 많은데. 밑에 있는 차를 타야 되겠죠? 도착 오 근데 의외로 진짜 많이 왔다 그치? 원래 첫 보급에는 많이 와요 근데 SR이 잡아준 거 아니었어? 제가 잡아준 게 맞나? 올라가야 하나? 두 번째 서클 왜 이렇게 큰 느낌이지? 산으로 가서 보급만 먹고 치킨 드시는 거 보고 감탄했습니다 오케이, 잠깐만요 차를 일으키는 거는 혹시 감탄스럽지 않나요? 이거 먹어야지, 아! 너 그거 먹냐? 야 그거, 그거 맛있어? 내가 다 먹어서 없는데? 뭐 이걸 먹으러 왔네 이거 봐, 이거 봐 알람 두 번 보내면 저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알람이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지쳐기는 게 아니라 이래서 다시 알람 두 번 안 보내겠다 보내겠다 사람 있다 야, 너 좀 그냥 없는 척 좀 하지? 이렇게 해서 벽에다가 튕기면 벽에 붙어있는 게 오빠 맞았겠지? 한 번 더 튕기고 담벼라고 돈다 아, 이건 변수인데? 아, 어떡하지? 아, 미쳤다 아, 미쳤다 아, 나 삑 너무 싫어 삑 너무, 너무 타이 쿨타임 너무 긴 거 아니야? 아, 어떡해, 어떡해 쟤가 너무 못 썬 건가? 내가 잘 썬 건가? 그런가? 생각보다 얘가 늦게 풀샷 같기도 하고 쟤가 안 되잖아 너무 충분하지 사람 본 거 같은데? 보지 않았어? 이거 본 사람 이렇게,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봤는데 아닌가? 아, 이거 진짜 봤어 어, 이거 맞아, 맞아 나이스 나이스 오, 진짜 봤어 진짜, 진짜 저만에 봤거든, 저만에 그리고 또 가야 돼 어, 뭐 온다 버키 하하하하 바퀴 두 개 다 깠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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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웃으면 안 돼 어, 어떻게 오는지 모른다 애들 왜 이렇게 말랑하지? 이래서 바퀴 쏘라고 하는 게 어, 바퀴인데 두 개 다 깠다, 그치? 근데 애들 왜 이렇게 못 타지? 하, 하지만 여러분 절대 방심하면 안 돼 여기는 베린이와 핵과 초고수가 공존하는 배틀그라운드 이러다 만만하게 보다가 초고, 초고수 만나가지고 쟨 좀 치는 애다 가자 집일까? 아, 저기 있다 나이스 왜 여기가 죽어있냐 이걸 세워봐 시, 시, 채 또 있겠지 하하하하 쟤 총 뭐지? 자, 아수르타는데 리필하고 저 집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저 집 다 있을까? 나 빼드 저기 내가 잡아놔가지고 차는 있는데 사람들이 차는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없을 수도 있어 와아! 하하하하 하하하하 있다, 있다, 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쟤 운전을 왜 저렇게 하하하하 아, 그 1토바이 타고 다니지 마세요 1토바이 위험한 차 서클 좋다 아, 이 판 애들 너무 말랑말랑해 애들 너무 못해 이 오토바이는 뭐지? 사람이야, 이거? 아, 뭐야, 뭐 걸린다 저기 뛰어와, 뛰어다니는 저기 이거 죽었네, 여기 때문에 거기서 쏘면은 맞냐 수요 계속 두꺼운 수리탄 가지 않아? 짤네 더 멀리 수리탄 갈걸? 헤어스톡 지켜야겠다 여기 여기서 한번 열심히 지켜보자고 이렇게 두면 더 안전한거? 자극인거같은 느낌 자리 안인거같아 나 여기 못있겠다 아 여기절로 끝나면 어떡하지? 나 뒤기기 얘만 잡으면 왜 아무도 안소시겠네 나 그냥 저기 비쌓을까 괜히 올라왔어 괜히 올라왔어 이 게임을 더 난이도있게 만들어버렸는걸? 서클 좀 잡히고 나면 괜찮지 않아 안되겠다 뒤에 밀어야겠다 이 시키 밀어야겠다 오른쪽은 잡아줬음 죽었냐 너? 얘 뒤졌냐봐 아아아아 헤우수 옆에 아 근데 헤우수 있을거 헤우수가 마지막 싸기장이야 아 이거 큰일났다 연막 저 밀어야돼 아 망했어 여러분 진짜 망할거 같아 헤우수 밀어야돼 얘 끝이야 얘네 둘이 끝인데 오른쪽이 좀 잘하는 애고 왼쪽이 좀 베린이라 얘를 밀고 자리를 먹어야겠어 아 좀 애매하게 깐거 같은데 여기서 연막이 항상 아아 못한다는거 취소 하하하하 하시만 여러분 절대 방심하면 안돼 아 그냥 헤우수 있을걸 슈퍼래 잘하네 아 나 왜 올라왔지 아 근데 뭔가 헤워서 너무 구려보였는데 애들이 말랑말랑해서 그냥 헤울 수 있어도 될 뻔했네 갑자기 졸라 잘했으면 하하하하